오늘 한복을 입고 나오셨을까요? 우리 조맹선 가수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나가는 노래에 조맹선의 여행을 떠나봐요 안녕하세요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 제가 12시에 와서 지금까지 6시간 동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근데 정들었어요 그새 정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코로나 119 우리 조금만 더 극복해서 이겨내가지고요 활기찬 그런 다시 밝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IWS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IWS하고 한국가유 방송 협연 방송 오늘 녹화를 쭉 6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 마지막에는 원래 멋진 가수의 라스트 공연이 남아있죠 엔딩 가수라고 합니다 그런 가수를 오늘 하루 종일 한국가유 방송 감독님으로서 또 한국가유 방송의 안주인 우리 이성대 선생님한테는 안주인입니다 가수 이름은 조맹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조맹선 가수님을 모셔서 본인이 가장 아끼는 보물 1호 그리고 여행을 떠나봐요 그리고 애창곡으로 정거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맹선 가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WS 방송 그위방 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넌 나의 봄을 잃어 내겐 없었어라 내 봄을 잃어 기가 내려도 바람으로 봐도 날씨와는 상관없이 다행히는 1등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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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해 너의 봄을 잃어 내겐 없었어라 내겐 없었어라 내겐 없었어라 내겐 없었어라 내겐 없었어라 고맙습니다. 복을 잃어 내겐 없었어라 내 복을 잃어 비가 내려오도 바람 불어 바라도 날씨와는 상관없이 나에게는 힘든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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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해요 봄이 되며 비는 걸 진단 외쳐서 변치한 몸을 잃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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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해요 봄이 되며 비는 걸 진단 외쳐서 변치한 몸을 잃어 변치한 몸을 잃어 변치한 몸 변치한 몸 변치한 몸 변치한 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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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